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게 아니라고 아 첫 서치를 했는데 상대방 첫 서치 난 정찰도 못하고 시작했어요 나는 다 데뷔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방 운이 좋게 그냥 빌드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리버가 더 빨랐잖아 그리고 스켈업이 내꺼 터지는거 봐봐 난 분명 다 터지는 각인데 나는 안터지고 상대방은 터졌잖아 아 그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로 아 이건 내가 운이 없는거에요 상대방 잘한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실력 한판 이겼다고 저거 야 이형우도 한판 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실력으로 이겼다고 저렇게 개무실을 하면서 욕을 할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는거야 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판 줬다고 무슨 실력차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매너 좀 지켜주세요 시청자분들 기속만 하지마세요 제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욕하는거 받아내는것도 힘들고 내가 욕하는것도 이제 힘들어 테란인가 이번에는 아 사냥 빌드 보면서 맞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억웅원 감사합니다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왜 다 매너가 없어졌어요 진짜 아 또 돌려놔 옛날 이런 게임이 아니었다고 내가 했던 게임은 다 매너만 없었다고 다 매너만 없었다고 아 히오스는 사람이 없잖아요 난 그런거 답답한걸 별로 안좋아해 아 어쨌든 이겨보겠습니다 하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어 아니 한판이 아니라 아 여러판이 정상인이 없잖아 지금 아 왜 저러는거에요 왜 내가 뭘 잘못해 아 토스야? 테란 아니었어? 나 테란전 빌드하고 있었는데 내가 못해서 진게 아니잖아 아 하 진짜 너무 무서워 뭐야 이 투질럿은 후개시 후개시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게임에서도 욕먹어 시청자분들한테도 욕먹어 못하겠다? 왜 투질러 지었을까? 드라군이 나왔네? 투질러 드라군 빌드인가 보네 투질러 드라군 서럽다 진짜 잘못한게 있어요 여러분들 난 진짜 잘못한거 없다고 보는데 난 지지를 안친적도 없어 난 항상 매너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나랑 게임하는 사람들은 왜 왜 다 쇼보고 왜 이기면 욕하고 지면 욕하고 왜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청자분들이 내가 졌다고 뭐라고 하는거는 내가 졌기 때문이야 요구라는 타이밍은 내가 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까부는건데 내가 졌기 때문이야 그래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없어 내가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다고 오우 씨부랄 개같은게임 이런게임이 아닌데 내가 수타그랩트에 다크 아닌데 아크맨 너무 늦었어요 살려밍은 살려밍은 iga 아 이게 주도권이 없는데 끌났네 리버가 또 빠르네 기분 났어 잡아라 저걸 못 잡아라 나의 빌드를 알지 못하는 이상 저렇게 못 가는데? 나의 선 리버 빌드잖아 아 진짜 근거가 뭐야 세상에서 제일 짤이 무슨 걸 근거냐 무슨 걸 근거냐 뺐네 아 저 빌드는 진짜 무슨 근거로 간 거예요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잘 아니 아니 빌드가 안 보였어요 서로 빌드를 모르는 상태였어 이거는 아예 리버를 먼저 뽑은 거예요 왜? 물어보면 그냥 밖에 답이 없어요 저거는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이라고 밖에 답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단정하겠습니다 저는 다 대비를 한 거고요 상대방은 배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불리할 때 배제를 하는 거지 유리할 때 배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에 아니 팽팽한데 어떻게 배제를 해 다크만 오면 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팽팽했는데 허무하게 질 수 있는데 그걸 왜 배제를 하냐고 배제를 한 거야 그냥 되니 그게 말이 시브라를 어떻게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거 하트 견제 올 타임이거든요 더운 더운 뺏어 Constant 전부 무침 다크만 나 나를 나 나 나 나 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나만 운이 없는건지 내가 그냥 안되는 날인건지 아 진짜 이게 또 이렇게 간다고?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responsabil 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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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봤다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어땠다. 안녕.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가네. 왜 이렇게 많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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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얼 와 이건 어떻게 알고 왔어 ㄷㄷ ㄷㄷ 히힛 아 이거 뭐야 안돌아가잖아 아 이거 뭐야 스튜디오에서 붙은 пр équipe. 랩 우캔들 사랑..산대면 잘한다고요? 뭐하래? 흠.. 흠.. 흠..